쥐띠는 10월의 대박 기운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. 쥐띠분들은 풍수적으로 재물의 기회의 흐름이 가장 활발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. 10월은 쥐띠 여러분들에게 돈복의 절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절전기에 또 기민하게 기회 부착에 또 순발력 있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. 그때 10월의 재물복이 크게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. 쥐띠 돈복이 10월에 또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쥐띠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이 또 이 시기에 또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올해 같은 이런 그 2024년 이런 청룡의 해에는 더 강하게 그런 그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. 10월은 그 가을의 그 풍요로운 시기를 뜻합니다. 수확의 그 에너지가 또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쥐띠는 이 시기에 그 재물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을 또 발휘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힘의 그 발휘 순간에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또 투자에서 또 상거래에서 폭발적인 그런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풍수작용이 또 생기게 됩니다. 쥐띠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은 바로 이 시기에 1년 12달 가운데 또 가장 그 기회 부착에 그 유리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쥐띠 여러분들이 이 10월에 돈복을 더욱 크게 그 앞당기려면 여기에서 몇 가지 그 풍수적인 또 지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쥐띠 여러분들은 그 현관에 그 작은 그 금빛 소품을 두게 되면 또 금빛 물건을 두게 되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또 북쪽 구역에는 그 소금 접시를 두시게 되면 10월에 또 돈복을 크게 그 대박으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조치가 여러분들 그 생활공간에서 그 에너지를 정화를 합니다. 긍정적인 그 화폐에너지의 그 운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또 끌어당기게 됩니다. 쥐띠 여러분들은 또 이런 그 운수의 예측대로 10월에 또 대박 터지는 그런 행운의 기회를 또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그 간단한 그 풍수적인 조치까지 또 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10월이 소까지 또 알차게 의미있는 그런 결실로 또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.